방이 4인실이에요. 원래 10인실에 있다가 10인실 자리가 없어서 4인실로 옮겼는데 훨씬 너무 넓고 쾌적하고 좋아요 보면 이렇게 2층 텐데 여기가 제자리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름을 이렇게 써놓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물은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어야 밤에 잘 때 좀 안심이 됩니다 여긴 물이 좀 비싸요 한 1.1유로 정도? 오늘은 라트비아 대학교에서 만났던 하윤이라는 친구가 가정집에 저를 초대해줘서 우리의 옷을 잊고 있는 거 왜냐하면 보통 미국의 옷을 그냥 걸고 있어요 여기가 옷을 입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오, 좋겠어요 선물을 하나 사가려고요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거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굳이 선물을 샴페인이나 와인을 하려는 게 한국에서 요 선물을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이게 술병 위에 입히는 한복 같은 건데 딱 술에 씌워가지고 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한국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숙소 앞에 이런 큰 대형 마트가 있어서 엄청 좋아 이 와인들은 그냥 식류를 언더거든요 다 싸요 싼 술도 많았는데 제가 술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또 싼 거를 사면은 약간 제 기준에서는 나랑 아주 비싼 비싼 제 숙박비보다 비싼 준비가 됐고 가보시죠 아니 또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올 일이야? 하여튼 진짜 라트리아는 이게 날씨가 지금 타윤이가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차로 데리러 왔는데 얘가 어딨지? 이건 거 같아 갑자기 비싼 제 추억이 인간이 부족해요 예, 예, 예은이 괜찮나요? 예의식은 괜찮아요 좋죠? 좋겠죠? 네, 예언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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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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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라드위아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 오, 마지막 날! 아, 완벽한 끝! 아, 좋아요! 나름의 비가 좋아해요 네, 그렇다 더 더 green place!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잎은 정말 크다 나를 향해 보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너무 예쁘다 정말 다른데 오 좋다 렛츠고 오,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 집에서 보호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보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돼 제가 물어봐 네 안 돼 마무우 마무우 집에서 보여줄게요 아, 다른 아, 네, 우리 고양이가 있어요 아, 우리 고양이가 있어요 아주 인트로버트하고 뒷배로는 안 돼 안 돼 아, 이 고양이가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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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때랑 온도가 다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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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따뜻한ten 아, 아, 그런게 가 sécurité 아직 일어났어요? 응, 아직 일어났어요 이건 제 집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 끝났어요 오, 한국어! 이걸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아무것도 원하실 수 있어요 위촉장 파울라 스테파니아 슈를 자 한국에서 너무 웃겨 정말 멋져 이번 년? 2024년? 네, 이번 년 이 앨범의 앨범? 네, 이 앨범의 앨범 모든 앨범의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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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베스터름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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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에 상 Democratic asc Johns 프레임 한국예 aole 오 마이로 제가 처음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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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높은 퀄리티, 맞나요? 네, 정말. 정말,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처음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정말 귀여워요. 이런 것들 좋아해요. 정말. 네, 완벽해. 정말. 정말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Любви의 아저씨가iances. 네. 아, 냄비에 있는 거. 네. 아. 네. 아, 안 잊지? 아, 여기가 들어간 거 기다려 봐. 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 의сть는 안 들었어. 새로운 trades. 아, però다시.. 아. 아, 이제 엄마가 저쪽으로 왔어, 그래서 엔서가를 말해봤는데, 뭐 하셨을 때? 너무 웃어 문제는 아닌데.. 아이고 피곤해 오이 소리 들리니까 아직 기다려있어 칠커머 정말? 와 너무 좋다 응 이게 무슨 봐도 돼? 이게 뭔가 이런 거 같아요 라이브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잘라내서 너무 좋아, 왜냐하면 채소를 더 좋아하고 그냥 손을 안 하는 거 좋아 그리고 그는 아말로 잘 어울려 이형이 우리 친구 나의 친구 그니까, 진짜 잘 어울려 아버지와 엄마는 다elt 다 만들었을때 와,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달 동안 만들었죠. 모든 것들. 두 달 동안 만들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프트에 넣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유는 크림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크 요거트 그리크 요거트 약간 감자국 같아 안녕하십니까 라티비아가 뭐예요? 라티비아는 뭐예요? 라티비아는 뭐예요? 보통은 그냥 한국어로 짠 한국어로 고마워 저는 이 트래디션을 먹어볼까요? 네, 당연히 만약에 원하자 먼저 원하자 먼저 원하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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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말 다른데 뭐였죠? 간작국 뭐였죠? 간작국 여기 뭐예요? turkey 아, turkey 카레 카레 아, 이건 요거트 요거트를 넣으면... 역의 요거트 요렇게 아니요 노릇 but like don't worry too much I'm also in Korea so if she has some problems 저 và 우리 가족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다 그녀의 차縄에 대한 어떤 강현을 고른다 저에게 다가가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오프 compa니 지금 이에 따라한 동대를 전화가 된다는 사실은 정확히 어려운 발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된 것입니다. 다진 기준으로는 잘 보기 좋은 것입니다. 보았한 것입니다. 일본과 Toyota의 경쟁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것입니다. 아주 빨리 발전합니다. Your life 아니야 Look at his eyes 깜짝이야 나 왜 안놔어 This is almost my first time No way Champagne is almost every day 오늘 일찍 아침에 음식과 짬뽕을 다닐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가사의 traditio 전혀, 이거 진짜 이에요 집사에서 수입 의원 수입의 작품을 버티는 우리의 원할을 표지에 저의 짬뽕에 최근에 있는 depends 다른 사람의 가사의 요일이 하다 30분이 sca spre기 삶을 잘 서서 이 바깥에서, 이런 거 보일 수도 있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리내려, 그런 느낌? 안 모르겠어요. 이 바깥에 웃는 것만 있겠다, 그렇죠? 나는 우리가 가야 할 것이다 네 왜? 이 바깥에 가야 할 것 같다 여기 맞지? 이번 기회를, 다음 기회를, 이렇게 작은 작은 가게 카빈 네, 사우더 뚜껑을 닫고 앉아있어 정말 cool 짧은 길이지만 항상 와요 항상 와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와서 문이 항상 닫고 그냥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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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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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 오, 좀 더 맑고 네, 바닐라 하늘 가자 가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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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요 바닐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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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가능한 것 같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녀와 함께 하다가 내가 한꺼번에 두 가지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진짜 이쁘다 문을 열어줬? 아, 열어가 아, 열어라 왜떻다 문이 없는 거 저 같은 주라식 파크 가게 좀 봐봐 오오, Jesus 지키는 거고 야, 이거 다르구나 환영중 조심하세요 목이 사야索이지만 맑아? 맑아? 맑아야 저는 안 으면 안해요 맑아야 정말 봄이에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더 맨날 같은 regularly 보lan을 보시면 됩니다. 더 맨날 그런거죠. 너무 맨날 생각해요. 사랑해요. 너무 좋았다. 라트비아 모든 예정을 마쳤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 없었는데 라트비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 라트비아 여행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